대구 경북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내일 하기로 한 부분 파업 대신 간호법 반대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. 의사와 간호조무사, 응급구조사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대구 경북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 오후 5시 구 대구백화점 앞에서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엽니다. 간호법이 간호사 처우개선보다는 간호사의 법적 지비를 확대하면서 각종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큰데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였다며 내년 총선에서의 심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